8월 20일 금요일 빈민가 소년의 꿈과 희망 베리 블랙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은 감화력을 소금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맛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지요. 그 중 한 사람이 재림 교인 베리 블랙 목사님이에요.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상원 원목이 되었어요. 상원의원 가족들, 보좌관 등 약 6천 명의 신앙을 보살피고 상담도 해요. 성경 공부, 그룹 토론, 조찬기도 모임도 이끌죠. 그는 채식주의자이며 명설교가이고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동정심을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어요. 볼티모에의 가난한 흑인 거주 지역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으로 여덟 아이를 키웠어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성경절을 암송할 때마다 용돈을 5센트씩 준 거예요. 베리는 처음에는 돈을 받고 싶어서 성경절을 외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인생의 소망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확신했죠. 그렇게 평생을 말씀과 함께 했을 때 미 상원 원목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도 베리 블랙 목사님처럼 맛난 소금이 되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면 좋겠어요. 재림신앙 이음 퇴계원 교회의 오한율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